강사님이 착한 급식은 죽은 급식일 뿐 오랜만에 오른손이 들어 보네 2년 만에 돌아왔다 마구마구 리벤지 매치 당시 결승전의 패배로 눈물샘을 폭파시키며 PC방에 바닥을 적셨던 초딩 임창용 꿈나무 평범한 급식답게 포장관리에 실패하며 수많은 악플의 타겟이 되었던 그가 명예회복에 나섭니다 승부해 승부해 괜찮아 승부해 그러나 도움이 안되는 꼰대질과 멘탈을 흔드는 톰톰의 악플 TV포탈님 저 초딩새끼 지고나서 존나 우울하네 병신 급식판을 갈아엎고 나온 중딩 임창용 꿈나무는 이들의 방해공작을 넘어 패배를 서륙할 수 있을 것인가 1회 말 마카오의 공격부터 보시겠습니다 승부해 승부해 괜찮아 승부해 오 이거 히트야 마카오 선취점을 올립니다 민세훈님이 1위사랑 꼴찌 말고님 수비하지 마세요 개못함 벌써 흔들리는데요 지금 이 선수는 벌써부터 감독 수업을 쌓고 있을 정도 오 나이스 나이스 멀리 가는 공이 펜스 앞에서 잡힙니다 그러나 3루 주자 호민 점수는 2대0 임창용 꿈나무 다시 울 것 같은 표정이 됩니다 3회 임창용 꿈나무의 공격 꼰대질은 끊이지 않습니다 혹시 말 더럽게 안되나? 빨로 내가 청개구리 생기고 있어 마카오 페널벨이 아닌데 지난 경기 댓글들이 왜 하나같이 마카오 갈등 진짜 마카오 갈등처럼 생겼다 경기가 확실히 지단범과는 양상이 다릅니다 강력하게 타격으로 맞서는 미들 급식 4회 이번에는 마카오 갈매기의 공격 템포 좀 조절해 바로 홈런으로 응수합니다 어? 어? 아아 쌍한정 3퀵스님 초딩새끼 존나 못하네 지갑 발리고서 질질 짜는 것 봐라 쉽게 풀어가는 거예요 어 이번에 킹캉입니다 킹캉 킹캉은 뭐 강경호? 네 킹캉 강호기나 가라? 하하하하하하하하 하객이 좋은 선수거든요 오우 아아 오우 자부님이 데리고 주셨네요 트레이딩 표정보속 아냐 하나 가자 하나 가자 하나 가자 스트리크입니다 스트리크 와 아 아 아 아 아 아까 뭐라 그랬어 강사님이 살 급식은 추운 급식이다 하하하하 와 손을 못 대네 김민호님 저 초딩새끼는 게임에 목숨 걸었냐 표정관리 좀 해라 라고 하셨네 흠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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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생각 외로 읽어주는 악플을 견뎌내며 마침내 9회까지 왔습니다 잠깐 데.. 데타 쓸 수 있지? 관객이 너무 지금 개인 걸어 나 감독 아니었어? 나 감독 아니었어? 점수는 1점 차 야 아아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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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내드려 보내드려 착한 급식 만들어드려 너무 떨지마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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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흫 역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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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내 역전에 성공합니다 마카오를 향한 아플도 읽어줘야겠네요 이상님이 마카오 겸맥이 레알 현실 개척 하하하하 아우 깎았다 아우 깎았다 딸려 아하하하 이거 지금 메탈 흔들렸어요 지금 아 아 왔다 아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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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다 아 야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흑 으 으 쟤가 왜 빨갰어요? 젠부 이겨낸 따뜻이쓰 오늘 소름 돋는 중2병 매트를 끝으로 클립을 닫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도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